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남매 꽈배기를 좀 보여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. 남매 꽈배기 꽈미당 이라고 해서 꽈배기가 맛있는 집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. 여기 보면 남매 꽈배기 거기서 이제 A 세트를 샀어요. 꽈배기 6개와 이렇게 하나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먹기가 아주 좋게 만들어져 있구요. 먹어보겠습니다. 자 이번엔 히앗톡떡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속에 팥이 이렇게 들어있어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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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출구에서 가면 근처에 낭매가페이가 있으니까요. 드시고 싶으신 분은 미금역에 오셔서 한번 드셔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